네 이제 우리가 헬러어 동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헬러어의 꽃은 동사다. 그러죠. 그만큼 헬러어의 동사는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움도 살짝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보면 명사편의 비율이 한 40% 정도 30-40%라고 생각한다면 동사는 한 6-70% 가깝게 차지하죠. 그만큼 헬러어 동사는 매우 다양하고 사실상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영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사에 따라서 문장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헬러어 동사는 특히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가 있고 그렇게 변화무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러어 동사는 조동사가 없어요. 동사 그 자체 하나로서 여러 가지 시대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헬러어 동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스템이 있습니다. 스템. 어간이라고 하죠. 스템. 스템에는 그 동사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뒤에는 인칭 어미가 붙습니다. 인칭 어미. 그 인칭 어미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칭과 수를 나타낸다. 즉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 뭐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헬러어 명사하고 좀 비슷하죠. 헬러어 명사는 어떻게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죠. 헬러어는 똑같죠. 스템이 있고 그 뒤에 격 어미. 그죠? 격 어미. 격 어미가 붙죠. 명사는. 근데 동사는 인칭 어미가 붙죠. 명사는 이 스템은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똑같이 뜻을 갖고 있죠. 근데 격 어미가 붙어서 이 명사가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냐. 아니면 역격이냐. 목적어냐. 대격이냐. 이런 역할을 가르쳐주는 것. 그런 것이 격 어미의 역할이죠. 그랬다면 동사에 있어서는 이제 인칭 어미가 붙어요. 그래서 인칭과 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 루라는 동사는 스템이에요. 스템.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혹은 디스트로이. 파멸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문장 속에서 얘가 뭘 말하는지는 모를 거예요. 뒤에 인칭 어미가 붙어야 합니다. 오메가라는 인칭 어미가 있습니다. 오메가는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인칭 어미예요. 그래서 스템과 이 인칭 어미를 붙여서 루오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죠. 뜻은 내가 풀어주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인칭 어미를 우리는 동사에서 잘 살펴봐야 되고 동시에 동시에 또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동시에 이 인칭 어미가 그 문장에 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굳이 주어를 안 나타내도 그 동사 하나로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 헬라어의 변화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이죠.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의 변화표다. 아주 기본적이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동사의 형태입니다. 단수 1인칭 내가 뭐뭐하다 할 때는 루오 오면 뒤에 붙는다는 거죠. 루오 그러면 내가 풀어주다. 근데 루 라고 하는 것은 스템 스템은 똑같죠. 스템 스템 똑같죠. 근데 뒤에 루에이스라는 인칭 어미를 붙이면 2인칭 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당신이 풀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에이 에이라고 하는 인칭 어미를 붙이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가 혹은 그녀가 혹은 그것이 풀어주다. 이렇게 3인칭 단수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 에이스 에이가 능동태의 단수 3인칭 까지의 1, 2, 3 까지의 인칭 어미 입니다. 복수로 넘어갈까요. 복수 루오멘 루오멘 오멘이 붙으면 우리들이 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루에테 루에테 에테가 붙으면 2인칭 복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뜻은 당신들이 풀어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루우 씨 인 우스 우스 이 붙으면 3인칭 복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해석은 그들이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네. 아주 기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오 루에이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루오 루에이스 루에이 복수 루오멘 루에테 루우 씨 인 여기서 3인칭 복수에서 이 띄라는 것을 제가 이제 괄호를 표시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루씨 만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루씨 인 하고 띄가 같이 붙어서 나오죠.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그렇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한다. 루씨 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온다. 루씨 또 거기에 딱 맞춰지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모음이 와도 그냥 씨 또 자음이 와도 그냥 그 뭐 씬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 능동태의 인칭 어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독해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페인 아가 페인 투 세 우 우크 에케테 그랬습니다. 우크라고 하는 것은 나시에요. 낫 부정어죠. 낫 에케테 자 에케테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뒤에 팁을 드렸습니다. 에코라는 동사에서 에케테가 나왔다. 에코 오메가로 끝났으니까 내가 라는 뜻이라는 거죠. 보시면 오메가로 끝나면 내가 에케테 보시면 에케테에요. 태 태 테로 끝나면 뭘까. 여기서 보시면 어디있습니까. 오멘 에테 여기 있네요. 그죠. 복수 2인칭이라는 얘기죠. 에테로 끝나면. 그래서 주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어가 뭐죠. 그래서 에테가 있으니까 비록 주어가 표시되어있지 않지만 동사 속에 들어가있죠. 너희들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너희들은 은 낫겠네요. 에케테 속에 이미 주어가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은 하고 얘기를 하는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뭐뭐하지 않다. 뭐뭐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뭐를 갖고 있지 않다. 에코동사 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죠. 뭐뭐를 갖고 있지 않다. 뭐뭐를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목적어 살펴보시면 뭐가 있죠. 관사 관사도 있죠. 태인 어떻습니까. 관사 여성관사 해 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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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참 내려가야 되죠. 복수대격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수대격이면 단수 주격부터 내려가야 돼요. 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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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성을 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ten은 대격, 목적어라는 얘기죠 대격, 단수, 여성이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찾아라 목적어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대격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얘기에요 ten, I got pain 아가페인, 니로 끝났죠? ten, 앤 아가페이라고 하는 사랑, 사랑의 대격, 다시 말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투, 쎄, 우가 나왔어요 우로 끝났다, 우로 끝났다 이것은 뭡니까? 속격, 단수라는 얘기죠 속격, 단수, 모모, 의, 모모 그래서 모모, 의, 모모, 이 모모는 헤드 나오게 되고 투, 쎄, 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pain, 아가페인, 투, 쎄, 우 를 한 대 묶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속격은 헤드 나오고 꾸며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붙여보면 너희들은 우리는 이제 목적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동사 갖고 있지 안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를 찾는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주어를 찾기 위해서는 동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어쩌셨습니까? 머리가 좀 아프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